블랙핑크 안녕하세요 레이서 여러분 블랙핑크입니다 블랙핑크가 이번 시즌 카트라이더 드립트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레이서가 되었습니다 저희의 매력을 뚝 닮은 캐릭터부터 블랙핑크 취향을 가득 담은 카트까지 많은 사랑을 받았던 블랙핑크 앨범을 컨셉으로 한 다양한 아이템들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시고 또 즐겨주세요 레이서가 된 블랙핑크가 준비하신다면 지금 바로 만나러 오세요 카트라이더 드립트에서 기다릴게요 안녕